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메커 전예솔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특별하게 우리 메가캐스트 영상을 찍어드리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 브라질 축구 쌈바 그리고 뭐로 유명하죠? 예수상. 예수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코파카바나 해변에 와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올린 알쓸쓰자 캐스트를 많이 좋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축구의 강국 브라질에 제가 올 일이 좀 있어서 브라질 오늘 유니폼을 잘 차려입고 여러분한테 좀 즐거움을 드리고자 잠깐 캐스트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수험생활 하시느라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졸리기도 많이 하실 테고 끝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앙증맞고 재밌게 찍으려고 제가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재밌게 봐주시고 계실 텐데 아무튼 어떻게든 에너지를 제가 드리고자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쌈바랑 축구 에너지를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서 아주 놀라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어쨌든 재밌는 수험생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리오 데 자네이로 코파 칼바나 해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파 칼바나! 아리오스! 쌈바! surf! 네! 쭈시 parlé! 헤이로 그 뭐사건이 있어요?